xsfm입니다. p o d e r a 스트레스 받고 있어? 티나 피부 트러블 지워줄게. 앤서나인텐이니까 지난 3년 내내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골목을 지나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놀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던 분들도 올해 여름에는 놀러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참겠거든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휴가 관련 장르 사연이 왔습니다. 네. 정경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다른 분의 사연에 후기로 올라탔던 서울 주아지검 보이스피싱 피싱남 정경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여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2017년이나 2018년 엄청 더웠던 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진짜 이거는 역사적이다 해놓고 다 까먹죠. 그렇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차에 올라타서 차 시동 켜고 40도 숫자 보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게 2018년이었던 것 같아. 이번 여름휴가는 25년지기 친구와 처음으로 꼭 해외 어디론가 다녀오겠노라 계획을 짜다가 태국으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출장 이후에 개인적인 관광이나 휴가로 해외를 가본 적이 없던 터라 몹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좋다군요. 마찬가지로 더운 한국보다 더 더웠을 태국의 날씨는 덥고 습하기는커녕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목적지인 파타야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풀고 야외 풀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친구와 저는 둘 다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터라 넓은 풀장이 딸린 호텔을 최우선호 찾아 예약했거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마음껏 수영을 즐기고 풀장 한가운데 바에서 물속 의자에 앉아 칵테일을 들이키는 기분이란. 그런데 좋게 될 전조였을까요? 제 스마트폰의 방수기능 심지어 밀스펙 인증이라던 기능을 철석같이 믿은 저는 물속에서 사진도 동영상도 찍고 놀았는데. 밀스펙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밀리터리 스펙이요. 아 정말?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밀스펙이라고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밀스펙이라더니. 밀스펙은 밀스펙으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밀스펙이라더니로 존재하는군요. 개념이. 개념이 합장돼서 다는 용래가 많군요. 밀스펙 방수인데 육군이 물에 안 들어가 봤다더라 쓰면서 뭐 이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신발 밑창 정도의 물 웅덩이를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가슴에 찼을 때. 밀스펙 인증이라던 기능을 철석같이 믿은 저는 물속에서 사진도 동영상도 찍고 놀았는데 화면에 침수 경고 문구가 뜨더니 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좀 당황했지만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휴가 기간에 해외에 놀러왔는데 폰 좀 꺼지만 어떻습니까? 친구와 놀러온 건데 예쁜 사진을 찍을 것도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잊고 놀자 하며 기분을 회복했습니다. 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친구랑 놀러온 건데 예쁜 사진을 찍을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이쁜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친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의 그 수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20년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국 공통이죠. 이건 성별 따라 갈리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그런 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의 MZ는 모르겠습니다. 성별과 무관할 정도로. 이쁜 사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도 이런 축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파타 맛집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은 무려 요트 투어를 예약해 두었다랬지요. 난생 처음 하는 요트 투어였습니다. 세상에 요트라니. 이 날을 위해 새 선글라스와 래쉬가드도 샌딸도 준비했습니다. 래쉬가드 얘기에서 말은요. 적도 근처에 놀러 갔을 때 한국인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래쉬가드. 적도 근처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해변에 갔을 때. 러시아에 가도. 그렇죠. 일단 멀리서 래쉬가드가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로 한국에서 파는 브랜드입니다. 또 되게 이고매니악해가지고 브랜드 이름이 크게 써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워낙 외국 인종들은 덜 타고. 그런 걸까요? 그거에 기반했다고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저기 누워 계신 백인 아줌마 아이스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리 태워도 그 색소가 달라서 색소의 그게 달라서 우리나라처럼 빨개지거나 그렇게 색깔이 변하지는 잘 않죠. 그거에 기반한 거로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멜시가드가 관련이 없는 사연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파타야 시내에서 요트 투어를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저기에 호텔 리저트에 들러 다른 관광객을 태우더군요. 모두들 표정도 밝고 신나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겠죠.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웅장하고 영롱한 요트는 20, 3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물살을 가르며 바다 위를 질주를 했습니다. 햇살은 따갑고 바닷바람은 시원하고 사람들은 신나고 준비해간 래시가드를 입고. 칼을 고 한국 사람. 얼굴과 목에 열심히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하의는 비치팬츠 반바지 차립니다. 아. 그렇군요. 래시가드가 풀착장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다리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 피부는 덜 소중하니까요. 다리 좀 타면 어떻겠어요. 요트를 구경했습니다. 1층에는 바도 있고 2층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객실도 있고 3층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보통 요트 맨 앞쪽에는 요트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해먹 같은 게 있죠. TV에서만 보던 그 해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트가 양쪽에 날개가 있듯이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 양쪽에 날개 같은 부분을 이어서 거기다 해먹을 보통 해놓죠. 굉장히 짱짱한 해먹. 그물. 그럼 거기에 누워 있는 거고 밑에서는 물이 튀는 거죠. 그런 스폿이 있죠. 그래요? 제가 열심히 기억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규모가 좀 돼야 양날개를 쓰는. 규모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 작은 요트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런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해먹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바닷바람이 세니까 그렇게 바람을 잘 맞는 곳에 해먹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중에는 거미가 줄을 담아 올라가면서. 한약재처럼. 없네. 짜이는 것이 아닐까요? 바다의 집이 짜였나? 이렇게. 그걸 상상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유엠 씨의 눈동대에서 그걸 느꼈어요. 두려움. 그렇죠. 위험한 걸 왜. 무서울 것 같은데. 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해먹 아래로 바다와 파도가 지나가고 가끔 시원하게 물도 튀고. 아 이거다. 오늘 나의 스윗 스팟은 여기구나. 요트를 온전히 즐기려면 여기야. 라고 생각한 저는 누웠습니다. 거기에. 따갑다기보다는 따스하게 느껴지는 햇살이 비추고. 아래에 푸른 바다가 파도치며 지나가고 기분 좋게 물방울이 튀고. 요트 투어는 근처 섬을 세 군데 들르는 코스였습니다. 섬에 도착할 때마다 2, 30분씩 내려 구경을 하고. 스노클링을 하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지요. 그렇죠. 저는 한 군데 섬에서 내려 잠깐 구경을 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해먹에 누워 있었습니다. 에디터가 짤을 보내주셨어요. 이 해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유엠 씨의 눈빛에서는. 이것은 용왕님에게 바치는 어떤 신정 재물댄 같은 것이 아닌가. 이건 휴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멸치가 있을 곳인데요. 갈매기에게 깔아주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디터가 보내준 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물론 즐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정경준 씨는 좋대니까. 네. 살짝 기분 좋게 졸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잠깐 일어나서 음료수도 마시고 지금이 아니면 이 여름대학 밭을 언제 또 기분 좋게 즐길 수 있겠냐 하는 생각에 좋아하는 물놀이를 마다하고 해먹에 누워 즐겼습니다. 반나절의 요트 투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허벅지와 장단지의 후끈거림을 느끼며 이게 여름이지 오늘 잘 놀았구나라며 기분 좋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는 전날 발견한 솜씨 좋은 마사지샵이 있었습니다. 평균 경력이 30년은 돼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계신 샵이었고 솜씨도 너무 좋아서 요트 투어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마사지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다리 쪽을 하시는데 피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마사지사 아주머니가 조명을 켜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며 아주머니 Too much burned 라며 알로에 젤을 발라주셨습니다. 알로에 젤은 알로에 젤은 거의 인류의 공통치료제가 되었나요? 항상 화상은 다 알로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역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알로에 없이 달던 사람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다 타서 burn 추운데 러시아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아예 마사지 받는 시간 전체를 할 해에 알로에 젤 다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좀 많이 타긴 탔나 보구나. 통증까지 있는 걸 보니?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날 저녁까지는 몰랐죠. 여기까지 보아하니 대충 결론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합니다. 거의 다리가 훈연된 상태에서 그냥 걸어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상체는 어쨌든 래시가드가 막아준 거 아닙니까? 래시가드가 중요하다. 한국인은. 그리고 그날 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더군요. 그렇죠. 저도 한 번 일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선텐을 해서 끙끙 앓게 되던데요? 생각보다 그냥 피부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을까. 화상 적고 온도였죠. 태양 선텐에 말 그대로 아픈 게 잠을 못 잘 정도겠어? 얼음찜질 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열이 빠져나가는 그 방식 때문에 온몸이 오한이 오는 그런 것까지도 겪더라고요. 이분은 같은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닫겠습니다. 아파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저로서도 이건 많이 좋게 됐다. 그렇죠. 단순히 탄 게 아니라 화상이다. 그것도 심한. 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팠습니다. 샤워기로 다리에 찬물을 맞으면 통증이 없었지만 물을 끄는 순간 바로 흐끈함을 넘어서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까 마사지샵에서 사온 알로에제를 초발초발하며 밤을 버티고 아침이 되자마자 풀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풀장에서 찬물에 다리를 담그니까 살만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옛날 디즈니만화에서 통과자리 같은 데서 아 그렇구나. 톰의 꼬리에 불이 붙었을 때 이제 표정이 바뀌죠. 물통으로 들어가서 아 이러면서 그렇게 체크아웃 직전까지 생존을 위한 몸담금을 마치고 두 번째 목적지인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사실은 민폐일 수 있어요. 수온이 올라가겠죠. 뜨거운 것을 담갔기 때문에 여행의 적은 보상이죠. 그리고 수온 자체를 이 사람에게 올리는 역할을 했다. 아 그렇죠. 너무 뜨거운 것을 담갔다. 아 삶은 계란 처음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아프더군요. 하룻밤새 더 심해진 화상으로 인해 내딛는 걸음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다리 앞쪽에 피부가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병원으로 가야 하나 상의를 해봤지만 외국에서 병원을 가기도 무서웠고 통증의 종류로 보건돼 어차피 병원에서도 진정제 정도 발라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에 어기적 어기적 힘겹게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행지에서의 친구란 딱 이런 정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도로 갈수록 웬만한 작은 병원들도 다 이런 류 화상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겠죠. 더군다나 방콕에서 이런 일에 하루에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은 굉장히 신뢰해야 되는데 친구는 항상 본인보다 더 똑똑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여행지에서 이게 이제 뭐 5천만의 인구가 중지를 모으는 것과 친구 셋이 중지를 모으는 건 좀 다르죠. 중지만 계속 멍청함이 곱해져요. 방콕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조에 냉소를 받았습니다. 그 호텔엔 야외 풀장이 없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면 방콕에 도착하면 시내 구경을 위해 나갔어야 했지만 서로 불평불만 하나 없이 친구만 외로이 혼자 갔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는 하반신을 욕조에 담가야 했고 친구는 놀아야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찬물에 담그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알로에제를 하루에 한 통씩 썼어요. 비록 20여 분 동안의 시간이지만 알로에님은 제 비루한 다리의 열기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해질녘쯤 친구는 짧은 시내 관광을 마치고 주전불일사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돼. 암만 화상을 입었어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순 없어. 마지막 밤인데 카오산로드를 가봐야지. 네. 그래서 친구에게 카오산로드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 친구는 그래서 친구일까요? 친구. 그래 이 새끼야. 아파도 나가자. 그래 이 새끼야. 전형적 답안. 어쨌든 걷기는 걷더만. 여기까지 왔는데 놀아야지. 걷기는 하다만. 그건 이제 보통 군사적 해석이죠. 잔존 능력이 얼마나 있을 경우. 놓고 가진 않겠다. 카오산로드로. 그렇게 어기적거리며 카오산로드의 밤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드럭스토어에서 튜브형 알로에 젤을 샀고. 10분 간격으로 다리에 알로에를 발라가며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알로에 젤이 없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로에 젤을 지금 너무 과신하고 있다. 그래요? 네. 알로에 젤이 있으니까 이걸 바르면 시원하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로에 젤이 합류한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알로에 젤이 수만 가지가 있을 거니까. 알로에 1%짜리. 알로에 10%짜리. 알로에가 아무리 화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함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알로에 젤이 그 순간적인 열기를 살짝만 좀 완화시켜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거는. 이거는 치료제도 아니고 사실은. 치료제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로에 젤을 하면 그 순간적인 미봉책. 말 그대로 엄발의 오줌 등식으로. 그래서 보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알로에 들어 있는 거는 다 수딩이라고 써있지. 다른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로에 젤을 계속 치덕치덕 바른다고 실제로 열이 마치 빠져나가는 건지. 없으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신기한 게. 남들이 볼 땐 신기하게 하나도 없고 멍청한 건데. 꾸준히 걷고 있으면 통증에 적응이 되는 건지 거릴만 했습니다. 또 이게 신기한 게 계속 걸으면 덜 아프더라고요. 걸음을 좀 멈춰 앉아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세상 너무 아팠지만 꾸준히 걷고 있으면 통증에 적응이 되는지 거릴만 했습니다. 물론 제 걸음걸이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긴 했지만 밤이라 시뻘개진 제 다리가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인간 승리라 생각하며 방콕에서의 저녁을 보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아프더군요. 정말이지 옷자락만 손끝만 스쳐도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앞부분만 구워졌으니 망정이지 360도로 구워졌으면 쪽잠도 못잘 뻔했습니다. 새벽 내내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자다 깨서 알로에 바르고 자다 깨서 찬물을 끼얹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좀 잘못된 게 앞쪽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아픈 거지. 만약에 당신이 뒤집었으면 반씩 아픈 거 아닙니까? 약간 앞뒤가? 그러니까 한 번도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뒤쪽은 안 그랬다. 그러면 하늘의 한나절을 더 했어야 할 문제고 같은 시간을 쪼개서 반으로 나눴으면 화상은 좀 덜 했을 수도 있다. 이분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찾아 나가는 길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로는 절대로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아주 기특하게도 안 찾아갑니다. 카우산 로드로 갈 뿐입니다. 제주다 싶을 정도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통증이 어마어마했기에 챙겨간 것 중 가장 짧은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예의 그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공항을 걷자니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제 다리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새빨개진 다리를 하고 마치 바지에 뭐라도 지린냥 걷는 게 이상해 보이긴 했겠죠. 고통으로 가득한 제 뇌에는 창피함을 느낄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공항 수속과 비행. 이게 짧게 줄이셨지만. 그러니까요. 비행기는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무엇과. 이건원이 뭐냐.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이상. 솔직히 퍼스트 클래스여도 뭐가 닿긴 닿을 거예요. 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리니 밤중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기도 애매한 시간이었지요. 제가 사는 곳은 순천입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와 이별한 저는 우선 집으로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공항버스를 타고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광명역에 내렸는데 정강희의 100원짜리 동전만한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짤로 그 물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린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 물집이라고 하기엔 저는 그냥 달걀 노른자를 올려놓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100원짜리. 그러네요. 100원짜리 동전만 할 것 같네요. 더 클 것 같은데. 비행 중에는 기압 때문에 괜찮았던 건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조금씩 물집이 커지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내리자마자 우아. 비행기 안에서는 억눌려있던 물집이. 내가 알로에 바르지 말랬지 이러면서 점점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건 진짜 좋게 됐구나. 기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급히 의사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늦었는데 미안하다만 내가 폰이 고장나서 사진을 못 찍었고 지금 태국에 다녀와서 공항에 내렸는데 바닷가에서 일각욕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다리에 물집이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응급실에 이런 걸로 가도 되는 거냐. 주변 친구들 중 보기 드물게 착한 캐릭터인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의사친구. 참을만 하면 내일 아침에 피부과에 가보는 게 나을 거야. 물집 터지지 않게만 조심해서 자고 아침 일찍 가봐. 이것은 참고로 보기 드물게 착한 캐릭터 말투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세상에 물집이 커졌습니다. 달걀 아니 오리알 반쪽이 제 정강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왼쪽 다리엔 메추리알 반쪽이었지만 오른쪽 다리엔 물집이 안 터지고 이렇게까지도 커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커다랗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네. 아프더군요. 그 어마어마한 비주얼을 보고 있자니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안 터뜨리고 자려고 자는 둥 마른 둥 밤을 보내고 아침에 피부과로 향했습니다. 피부과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환자, 간호사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두가 공항에서의 그 표정으로 제 다리와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도 이런 물집을 달고 여기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웃어보일 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 다리를 본 의사선생님은 의사선생님. 화상이네? 심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놀라 부르셨고. 하긴 이게 뭐 의사 양반이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지는 않아요. 과거를 비추는 구술도 아니고. 물어봐야죠. 혹시 요트의 그 해먹? 뭐 이렇게. 그거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긴 해먹 밑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X자로 그거 내진 않겠구나. 저기 태닝이 되진 않겠군요. 하하.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좀 하다가 하하. 라는 저의 대답에 의사선생님. 아니 일광욕을 해야지 다리를 구워버린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 2도 화상이네. 하며 물집을 터뜨리셨습니다. 다리에 달려있던 오리알이 터지고 나니 시원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물집을 터뜨리고 소독을 하고 처치실로 이동해 피부재생 레이저 치료를 하기 위해 누워있는데 레이저 기계를 조작하던 간호사선생님이 속삭이셨습니다. 간호사선생님. 이거 햇빛에 탄 거예요? 나. 네. 간호사선생님. 세상에.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햇빛에 타서 이렇게 된 분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제가 직원이지만 이건 큰 병원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 하하. 네. 세상 민망하더군요. 피부과. 이 여운 너무 깨림칙하지 않습니까? 뭐요? 큰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점점점. 이거 어쩌라는 걸 지금이라도 가라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지. 저 같으면 굉장히 깨림칙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 무능하다. 뭐 이런. 솔직히 제가 직원이지만. 이런 느낌. 별로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 병원 썩스뭐 이런 소리. 인지. 세상 민망하더군요. 피부과 십수년차 간호사선생님이 처음 보는 케이스라니. 드레싱을 마치고 난 저의 몰골은 그야말로 미이라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미이라짜를 보고 있습니다. 양발과 양. 종아리. 발목. 무릎. 발까지. 그리고 또. 손등. 손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을 보면. 네. 저희가 지금 사실상 프린터가 태워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라데이션이. 엄청나게 빨갛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반바지 수영복 때문에 안 탄 부분과. 무릎부터는 지금 빨간 부분이 저희가 이제 대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예쁜. 잘 익은 사과와 같은 무릎 색깔을 하고 있다. 양쪽 허벅지 중간에서부터 발가락만 남기고 모든 다리를 붕대로 침칭 감았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을 피부과에서 소독을 하고 레이저를 쬐고 연고를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는 치료를 2주가량 했습니다. 여름이라 밤에 샤워할 때엔 커다란 쓰레기 봉투로 양다리를 감싸고 포장테이프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칭칭 봉하고 씻었고요. 벗기한 회사에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일한 건 물론이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동안 미일하라고 놀림 받은 건 뭐 별거 아니었지요. 아, 양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어기적거리며 내리는 환자를 보고 병원 주차장 관리인이 놀라서 2주간 가장 가까운 자리인 지정석에 주차하는 특혜를 입기도 했네요. 다행히 화상의 흉터는 2년쯤 지나니 사라졌습니다만 저는 햇빛에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할 경우 다리에까지 꼼꼼히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태국 바닷가에서 놀다가 화상을 입고 미일하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연으로 쓸 생각도 못했던 일이 적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민망하네요. 그 솜씨가 부족하면 그리 길어진다더니. 오리알 물집 사진과 미일하 붕대 사진 첨부합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진이지만 사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자 같이 보냅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햇님의 무서움과 다리의 소중함을 간과하지 마시고선 그림을 애용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또 좋게 됐던 사연 찾아보겠습니다. 인생 구석구석에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경준 씨였습니다. 네. 메시가드의 중요성. 선크림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또 독특한 게 이 사연은 메이크업 핀이 있어요. 뭡니까? 휴대폰 고장난 거요.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없었죠. 사연의 메이크업 핀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 그 사진을 못 찍은 게 좀 뭔가의 원인이 될까 했는데 또 밤이 늦어갖고 또 별로 큰 차이도 못 느꼈고요. 그 병원 친구에게 의사 친구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에 잘 타시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언제 드려도 선크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잘 바르는 분들 보면 옛날에 한 번 이 정도로 된통당한 경험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렇죠. 정경준 씨만큼이 아닐 뿐이에요. 맞아요. 저도 있었고요. 그때도 진짜 약간 선텐을 제대로 하면 멋있어질 거라는 어떤 환상 속에서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멋있는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멋있는 태닝은 불일한한 사람이 쟁취하는 결과물이죠. 그렇죠. 갑자기 확 탄 놈 말고 그건 그냥 탄 놈이고. 프렌즈의 로스가 태닝 기계 잘못해갖고. 네. 스프리템. 그 잘못. 셋에 돌아야 되는. 미리 돌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껌이.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자연스럽게 멋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전거 타실 때 뒷목 꼼꼼히 바르세요. 맞아요. 뒷목 발라야죠. 네. 나만 몰라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확실히 한국 혹은 동양인 혹은 한국인이 태닝 때문에 화상 입는 일은 훨씬 더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우리 중에는 에디터가 태국을 가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태국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만 안 갔어요. 덥나요? 저도 카오산 로드는 못 갔어요. 저만 그때 친구들 저만 배탈이 나갔고 애들 카오산 로드 갔을 때 못 갔고. 보드카레인이라는 밴드 첫 단독 공연하고 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섬도 가고 거기서 스쿠터 빌려서 놀고 그랬었는데 태국은 진짜 멋있는 나라예요. 태국은 진짜 전통이 일단 길잖아 거기도.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관광지가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걸. 그래서 태국에 빠지신 분들은 거의 매해 가시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막 서구의 휴양지보다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기 때문에. 썬블락 잘 챙겨가시고요. 정경주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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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